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지 모든 걸 넌 예측한 거니 이게 밀당 뭐 그런 거니 매일 내 마음을 떠보던 너의 문자를 이젠 내가 기다린다 자꾸 네가 생각나 한때는 부담스럽던 네가 또 매일매일 눈에 보이던 네가 내가 걸린 건가 아니면 바뀐 건가 너의 장면을 한 번만 더 물어봐 솔직히 누가 제일 좋냐고 또 매일매일 누가 보고 싶냐고 네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요즘 넌 바쁜가봐 날씨 주인공